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서와 함께 FL e스포츠 키보드 4대를 핫딜로 가져왔습니다. 제품은 CMK87, CMK68, FL750, MK750 다이킷을 가지고 왔고요. 제품마다 30대씩밖에 소량이 없기 때문에 제품만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조금 뒤로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특가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타이핑 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짱플라라고 불리는 CMK 시리즈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둘 다 유무선 3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CMK87은 옐로우와 화이트 투톤 조합에 카일 박스 적축이 장착된 모델로 가져왔고요. CMK68은 밝은 하늘색과 화이트 투톤 조합에 베이비 핑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카일 아이스민트 축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군데군데 디테일이 잘 살아있고요. 실물이 정말 예쁩니다. CMK 시리즈는 키보드 하판과 상단 부분에 스틸 무게추가 들어가 있고 보강판 또한 요즘 유행하는 PC 보강판이 아니라 스틸 보강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들에 비해서 확실히 무겁습니다. CMK68과 FL750이 같은 카일 아이스민트 축이 장착되어 있음에도 타건음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 묵직한 바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꽉 잡힌 타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히 플라스틱 하우징 끝판왕으로 언급되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스테빌은 말 안해도 아시겠죠? 기성품 키보드들 중에서는 최상급의 스테빌이 장착되어 있는 만큼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었고요. 키캡은 PBT 재질의 FSA 프로파일이라고 하고 이중사출 각인 방식입니다. 키캡이 높아서 그런지 확실히 통통 튀는 느낌이 더욱 부각되고요. 근데 아쉽게도 스위치가 역방향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체리 프로파일 키캡 장착 시 키캡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 키캡의 퀄리티가 좋고 키캡과 하우징이 진짜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다른 키캡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히 안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CMK87의 화이트가 조금 더 웜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CMK68은 조금 더 쿨톤에 가까운 화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CMK87을 아보카도 색상으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 옐로우 모델이 한 2-3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옐로우를 선택하긴 했는데 실물이 진짜 예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4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CMK87은 방향키 위에 인디케이터 LED가 있는데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만 CMK68은 인디케이터 LED가 없어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키보드 자체적으로 USB 리시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다음으로 FL750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바디의 CMK68과 동일한 FSA 프로파일 키캡과 동일한 스위치인 카일 아이스민트축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스위치는 마찬가지로 역방향 체결 방식이고요. 근데 키캡이 CMK68에 비해서 조금 누런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이전에 CMK 시리즈를 만져서 그런지 묵직함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제품에 비해 평범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방향키 위에 LED 바가 한 줄 있고요. 키보드 본체에 리시버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문선 3 모드를 지원하고요. 또 알루미늄 보강판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타건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같은 카일 아이스민트축이 장착된 CMK68의 경우에는 스위치의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잘 느껴지는 반면 FL750은 통통 튀고 보글거리는 키감이 강조되는 느낌이라 타이핑할 때 느껴지는 재미가 확실히 더 있었습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스위치와 키캡, 들어간 흡음재까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하우징에 따라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스테빌은 동일한 제품이 들어가서 비슷한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K750입니다. 저는 화이트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다이키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코 크림 옐로우 스위치와 CMK M-Asyst 키캡을 장착하여 타이핑을 해보았습니다. MK750은 스위치를 정방향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체리포로파일 키캡을 장착해도 간섭이 없고요. 이 제품은 PC 보강판에 실리콘 후붐으로 아주 떡칠이 되어 있어가지고 두꺼운 고무를 밑에 깔아두고 타이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는 가장 흔한 조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는 스위치와 키캡이 있다면 저렴하게 구매해서 서브 키보드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으로 보이고요. 왠지 저소음 텍탈의 스위치와 아주 잘 어울릴 듯한 바디인 것 같습니다. 유무선 3모드를 지원하고 키보드에 노부도 달려있기 때문에 노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이 제품 또한 같은 스테빌이 들어갔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키보드 밑판에 있는 러버패드를 드러내게 되면 USB 리시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리시버가 어디 있나 진짜 한참 찾았거든요. 저도 다른 리뷰 보고 찾았는데 이 러버패드가 자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그냥 드러내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만 자석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그냥 접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괜히 왼쪽도 뜯어보려고 하진 마세요. 아 참고로 구성품은 키보드 루프, 사용설명서, 키캡 스위치 리무버, 케이블이 4가지 제품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FL750만 추가 키캡이 들어있습니다. 풀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이니까 키캡만 적출해서 다른 키보드에 장착해도 좋겠네요. 자 가볍게 제품을 살펴보았고요. 가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두근두근 바캉스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프로모션은 7월 10일 오후 4시부터 13일 오후 3시 59분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며 카드사 페이 제휴 할인으로는 토스페이로 60달러 이상 구매 시 4달러를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기타 할인으로는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한 통용 할인 코드가 있는데 다만 이 코드 또한 한정수량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사용하셔야겠죠. 자 그럼 각 제품의 가격과 코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일 박스 레드 스위치가 장착된 CMK87은 약 7만 6천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카일 아이스민트축이 장착된 CMK68은 약 8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토스페이로 결제시 여기서 4달러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일 아이스민트축이 장착된 FL750인데요. 이 제품은 약 8만 5천원에 구매가 가능하며 동일하게 토스페이로 결제시 4달러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K750 다이킷은 약 5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참고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색상 스위치를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똑같이 구매를 하셔야 할인코드 적용과 5일 무료배송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각 제품마다 30대씩밖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금방 선착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방법도 간단한데요. 우선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웹사이트로 구매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까 PC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링크에 들어가면 보이는 상단의 앱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어플을 이용하여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해드린 색상 스위치에 맞게 정확히 옵션 선택해 주시고요. 살짝 아래로 화면을 내리게 되면 스토어 쿠폰이 있는데 이건 그냥 받아만 두시면 결제할 때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배송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제품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건 네이버에 검색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제 방법에서 토스페이를 선택하면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4달러 더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배송 서비스에서 꼭 5일 무료배송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배송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품에 맞는 프로모션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매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사실 더 많은 수량을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 혹시 영상을 늦게 봐서 이미 선착순이 마감되었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7월 10일부터 17일 일주일 동안 이 영상에 더보기란과 댓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하여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을 구매하신 두 분을 추첨해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키보드 중 원하는 제품 한 대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가에서 소개해드린 키보드뿐만 아니라 알리에서 판매하는 제품 아무거나 구매하시고 구매내역을 캡처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제 링크 타고 구매하신 분들만 이벤트 참여가 인정이 되고요. 제가 특가 제품 위에도 괜찮은 제품들 링크 많이 달아둘 테니까 그 제품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특가에 참여하신 분들도 당연히 참여 가능하고요. 7월 10일부터 7월 17일 이 기간 동안에 구매한 내역을 보내주셔야 참여로 인정이 되고요. 날짜도 꼭 보이게 캡처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메일을 보내실 때 메일 제목에 7월 알리 이벤트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과 더보기란에 적어둔 링크 타셔서 앱까지 다운로드한 후에 제품을 구매하면 저에게 약간의 수익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어플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분들은 제 링크 클릭하셔서 상단에 뜨는 앱 다운로드 버튼 누른 후에 앱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벤트 발표는 7월 17일 밤 10시에 오랜만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한 대 더 추가해서 총 세 분에게 제품 드리는 것도 고려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